리노 진짜 스태프 같아 리노 형 형? 진짜 약간 짱을 써놓은 바이브가 있어 레알 스태프 형 포즈부터 그냥 아주 그냥 야 여기도 보여? 어 보여 보여 어딨어 카메라가? 나 보여? 나 보여? 여기 중 하나 있는 거예요 카메라? 여기 중 하나가 CCTV 하나 있는 거예요? 아 전부 다요? 오메 야 이해나 보여? 형 얼빡 하고 있는데 보여? 어 보여 아 보여 와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이쪽에서 이제 체성분 검사 아이들의 키랑 그리고 맛나이를 입력하면 근육량이나 지방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 체성분 검사를 먼저 한 친구들이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악력을 내고 좀 뻣뻣한 친구도 많이 있어요 다 아이고 오호 화이팅 하자고! 오버있어! 오버있어! 어떡해? 어떡해? 오버있어! 어떡해? 어떡해? 왜 부끄러워? 떨려나? 너무 떨린다 이거 그냥 여기 앞면만 어, 애드라스 종이 줄 거고 오케이 들어온다 자 자연스럽게 체육상처럼 아, 근데 재밌다 이제 실전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줄까요.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나눠줄 거 같아요.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기서 있어요. 저기요.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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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이 손이 떨린다고요. 창문이 손이 떨려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창문이 떨리지 말고요. 자 이러면 시작해요. 정착. 어떻게 해요. 뭐예요. 민호 씨. 민호 씨 집중해서 애들 그 줄 세울게요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서세요. 여기까지 서세요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민호 씨 개인 다 하나씩 잡고 선생님이 볼 때도 남아주시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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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되돌아요. 하나씩 바꿔 돌리면 돼요? 절이 좀 졸해 친구들.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. 그냥 작성하세요.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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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. 창민 씨 창민 씨 학생들한테 가서 인터뷰 하나만 딸게요. 창민 씨 지금 당장 가서 인터뷰 하나만 딸게요. 창민 씨 지금 당장 가서 인터뷰 하나만 딸게요. 네. 네. 지금 가서. 지금 가세요. 최근에 가서. 오늘 뭐 하러 왔어요? 인사 한 번만 해 줄 수 있어요? 인사 한 번만 해 줄 수 있어요? 인사 한 번만 해 줄 수 있어요? 창민 씨 창민 씨 이 멘트 하나 가실게요.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? 멘트 갈게요. 이 멘트. 저. 며칠이에요. 네? 며칠이에요. 오늘이요? 오늘 며칠이지? 오늘 며칠이야.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? 18일이에요. 오늘 18일이에요. 창룡 친구는. 오 깜짝아. 창룡 친구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어요? 실패 드라고 자 시작하면 앞으로 쭈욱 밀 거예요 쭈욱 밀건데 두드부들 떠는데 아까는 안 그래도 했는데 쭈욱 밀 거예요 쭈욱 밀건데 두드부들 떠는데 아까는 안 그래도 했는데 아직 안 그래도 오늘만 오늘만 밀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래서 잘할 수 있죠? 아주 두꺼워 신발이랑 양말 볼까? 한 명씩 올라가니 성함 어떻게 돼요? 송준휘요 송준휘요? 자 여기 바로 서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양손이랑 손잡이 잡고 엄지손가락 자 팔이 몸에 붙으면 안 돼요 필릭스 잘한다고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줄게요 필릭스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줄게요 16이죠? 너무 차가워 여기 있다 아니 필릭스 너 머리 말고 저 네 앞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 머리 한 번 만져줄게요 아 이거 어떡해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있네 아 잠시만요 천연드 됐으면 내려오고 오늘 많이 춥죠? 네 네 다리 엄청 차가워 보이도록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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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잘했어 잘했어 되어있다 알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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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 둘러보면서 돌아다닐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운동 많이 해요? 평소에 운동 많이 해요? 일주일에 몇 번 와 어 창빈이 잘한다 운동 잘하죠? 네 아 운동 못해요? 자 리누 씨 자 리누 씨 네 리누 씨 창빈이 창빈이 저리 가라고 네 아 제가 하고 있는데 가서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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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랑 팔씨름 한 번만 할까요? 네? 팔씨름 한 번만 해볼까요? 악력이 센데? 갑자기요? 아 아 아 자 준비 시작 그 뭐야 그 뭐야 잘한다 ㅎㅎ 스마트 스마트 필릭스랑 리누 씨 그 멀리뚜기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풀어볼까? 촬영하는 거 봐 촬영하는 거 봐 촬영하는 거 봐 촬영하는 거 봐 현진 씨 그 위치에 정지해 주세요 360도로 두리번 두리번 하실게요 나는 어디? 여긴 누구? 촬영하는 거 봐 시간을 거스르는 자 진짜? 혹시 신발을 벗은 학생이 있나요? 신발을 들고 X 거예요 현진이가 그 신발을 들고 시작할게요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어 나 이거 못하겠다 크게 하고 도망갈게요 뛰어갈게요 나 이거 못하겠어 야, 잠깐만 시간을 거스르는 자 시간을 거스르는 자 안에서 시간을 거스르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얘들아 안녕. 쌤들이 영상에 나와서 많이 놀랐지? 쌤도 좀 긴장되고 어색하고 그러네. 사실 이번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 너희들 보면서 많이 기특하고 그리고 한편은 좀 안타까웠어. 그래서 오늘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. 몸도 마음도 건강에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고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스트레이키스입니다. 저희가 오늘 오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맞아요. 저희가 또 이렇게 무대만 하고 가는 게 아쉬우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.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죠? 네. 자 자 자 잠깐만. 우리 남학생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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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말고사 끝났죠? 네. 오늘의 가사 끝났잖아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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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마음에 든 거야 좋아. 우리 친구들 되게 씩씩하네. 다들 시험 잘 봤어요? 아니야! 괜찮아 괜찮아. 괜히 물어봤네. 이거 약간 여러분들께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죠? 시험 잘 봤어요. 뭔가 그런 시험 잘 봤냐는 그런 질문 저희도 너무 부담스러운 게 많이 공감이 돼서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은 진짜 저희랑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 너무 맛있다. 웃다 보면 다야 꿈이 같았어 의식 따윈 해본 적도 없었어 상상한 일 안았지만 두 손과 늘 자랐지만 풍속엔 끊어 한 말 남은 채 헤매이다 결국 깨닫게 돼서 널 놓아야만 한다는 걸 스스로 숨겨가면 어떤 욕을 깬 순간 쏟아다 내리는 빛이 느껴져 I wanna be myself I'm broken 아직 낯설다 해도 Just go get 널 벗어난 순간 내가 보여 모든 게 다 눈앞이 닿아 이제는 날 계속 I know 내 끝부분을 흩돋던 그날은 날 날 두번에 가는 대로 걸어가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안결같이 달려가다 내 모든 건 놀려 있었어 너에게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날 잃어갔어 더 기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처럼 결국 눈 속에 묻혀 짓밟힌다 해도 이젠 너를 넘어서 법을 찾아 돌아가 남겨진 감정은 부는 바람에 휘날려 꿈속에 맑아둬던 그날이 벗어난 순간 쏟아다 내리는 빛이 느껴져 I wanna be myself I don't care 아직 낯설다 해도 Just go get 널 벗어난 순간 내가 보여 모든 게 다 눈앞이다 이제는 알겠어 Now I know 내 기쁨을 흩돋던 그날은 날 내 두번에 가는 대로 걸어가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날 놓는 바라는 게 두려워할 수 없지만 놓을 수밖에 없어 난 It's open now I wanna be myself I don't care 아직 낯설다 해도 Just go get 널 벗어난 곳서야 보여 모든 게 다 눈앞이다 I don't c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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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